아휴... 아니...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어? 빨리... 이 시간이 지나가고 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다. 아... 아니... 지금도 지나가고 우리가 좋았던 때로 돌아가면 좋겠다. 힘들겠지만... 힘들 때 오기가 필요할 때는 두 가지가 끓여야 할 때는 부족한게 두 가지가 하나님은 두 가지가 두 가지가 한입 사이에 사이에 두 가지가 두 가지가 하나님은 두 가지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 뭐야? 너 미쳤어? 오늘 물에서 바위고 폭포고 너무 힘들어서 다들 뻗었을 거야. 오늘은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라고. 조금만 이따 갈게. 외박하면 태손과 나 알아. 거기 외로워. 거기 많이 외로워? 응. 나랑 같이 있고 싶어? 응. 너 나 안 좋아하게 됐잖아. 어. 근데 그게 잘 안 돼. 그래서 그냥 좋아할 거야. 아니. 그냥. 나도 좋아할 거야. 잘라옹이네 그대